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건 무슨 비용이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what is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this for 이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at for 하면 무엇을 위한 직역을 하면 what 무엇을 is this 이것은 for 위한 것인가요? 그래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고 나서 거기에 있는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at is this for? 이건 무슨 비용이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팁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the tip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포함된 이라는 의미로 is included 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included 하면 포함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팁이 포함된 계산이다. 팁이 포함된 가격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 tip is included 팁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주문 바꿔도 돼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can you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문을 바꾸다 라는 의미로 change my ord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주문을 바꾸다. 이미 내가 주문한 메뉴를 바꾸다 라는 의미로 change my ord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구요. 맨 앞에 있는 can you 뭐 뭐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문한 것을 바꿔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change my order? 주문 바꿔도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것과 이걸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I will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ake this and tha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I will take 하면 뭐뭐로 할 것이다. 즉 뭐뭐로 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 있는 this and that 하면 이것저것 이것과 이것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뉴를 또는 어떠한 사물이나 제품을 고를 때 이것저것 이것과 이것 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 will take this and that 이것과 이걸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폰을 방에 놓고 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I lef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my phone in the room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뭔가를 두고다 놓고다 라는 표현으로 leave 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left 하면 leav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eft my phone 나는 나의 전화기를 폰을 놓고 왔다 두고 왔다 in the room 방 안에 그래서 내가 폰을 방에 놓고 왔을 때 두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 left my phone in the room 폰을 방에 놓고 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the money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매치기 당했다 라는 의미로 was picked 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소매치기 당하다 라는 표현으로 is picked up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is 대신 was를 썼구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여행 중일 때 돈을 소매치기 당했다. 현금을 소매치기 당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e money was picked up.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뭐라고 하셨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 beg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your pard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pardon 하면 용서, 신뢰 이러한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I beg 이때 beg 하면 요청하다, 구하다, 직역을 하면 당신의 your, 당신의 pardon, 신뢰 또는 용서를 구해도 되겠느냐. 즉 신뢰하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대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beg your pardon, 뭐라고 하셨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please call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경찰 이라는 의미로 the polic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단어 그대로 call, 부르다, the police, 경찰을 즉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는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경찰 좀 불러달라 이러한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call the police,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메뉴 좀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can you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get the men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can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get 하면 갖다 주다. 직역을 하면 can you get 뭐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메뉴판 메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get the menu, 메뉴 좀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메뉴 다시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can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메뉴를 다시 보다. 라는 의미로 see the menu agai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 again 하면 뭔가를 다시 보다. 내가 메뉴를 잘 못 봤을 때 메뉴판을 메뉴 좀 다시 볼 수 있느냐? 라고 요청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see the menu again? 메뉴 다시 볼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건 무슨 비용이죠? What is this for? What is this for? What is this for? 팁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The tip is included. The tip is included. The tip is included. 주문 바꿔도 돼요. Can you change my order? Can you change my order? Can you change my order? 이것과 이걸로 주세요. I will take this and that. I will take this and that. I will take this and that. 폰을 방에 놓고 왔어요.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The money was picked up. 뭐라고 하셨나요?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경찰 좀 불러주세요. Please call the police. Please call the police. Please call the police. 메뉴 좀 주시겠어요? Can you get the menu? Can you get the menu? Can you get the menu? 메뉴 다시 볼 수 있어요? Can I see the menu again? Can I see the menu again? Can I see the menu agai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